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감동이 넘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 18일, 25일, 8월 1일 또 어제 8일까지 해서 지금 4단계가 두 번 연장되면서 또 한 번 또 연장이 되면서 지금 네 번째 계속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변경이 돼서 이렇게 새벽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설립니다 우리 송도님들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오늘 이 새벽 재단에 나오시면 송도 여러분들께 또 갑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도 나오고 또 유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도 동일하게 또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는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주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진행하는 반면에 이 배단이라는 이 지역 한편에서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매우 귀한 이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붙는 그런 아름다운 기념비적인 사건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말에는 오빠 나사로가 질병으로 죽었을 때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 배단이 지역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전부와 같았던 그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던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이정을 받기 때문에 이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천국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로 말씀해 주시는 이 복음적인 감동,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올림픽을 보더라도 감동이 있고 또 드라마, 영화를 보더라도 사실 감동이 있지만 그냥 감동이 아니라 이번 주 강단은 복음적, 복음감독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우리가 은혜이라는 이 단어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모든 헌신의 출발점이 바로 이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면 절대 헌신한 뒤에 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헌신의 출발점을 또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나 감동받고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감동의 스토리가 흘러 넘쳐서 마리아를 통해서 기념비적인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바로 우리 후대에게 또 영적인 감동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넘치는 신앙생활은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고 나가서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가 이끄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6절에서 7절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께서 배단의 지역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그 집에 초청해서 잔치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이 배단이라는 뜻 자체가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지역이고요 또 오늘 이 시몬의 집에는 나사로와 마리아 또 이 마르다가 함께 이 집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유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적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부위에 부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은 도유의식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전한 한 나드 한글이라는 것은 바로 당시 합해가치로는 300데나리온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은 근로자의 일련 품삭과 같습니다 유대 여인들에게서는 결혼 혼숙감이죠 자신의 전 재산과 같았던 향유옥합을 붓는 이런 도유식은 기름을 붓는 도유식은 잔치에 있어서 가장 귀한 귀빈 예빈이 왔을 때 향유를 붓는 유대의 전통의 관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모든 인간적인 계산을 초월해서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 또 최고의 감사에 고백을 하면서 최고의 헌신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만큼 헌신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드려도 드려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부엔테크식으로 내가 좋으니까 이만큼 내놓으세요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이 보아를 발견한 밭의 보아를 발견한 자가 뜸들이지 않습니다 즉시 가서 그 밭을 샀는데 그쵸? 그 다 자의 전재산 투자해서 그 밭을 샀을 때 울었습니까? 아마 보이지 않은 것에서 웃었을 겁니다 왜? 그 값진 보화를 발견한 자는 그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바울 역시 배설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사실은 드렸기 때문에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어떤 기부엔테크식의 사상이 아니죠 이미 모든 것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아가 가득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분노하면서 왜 허비하느냐 몰아붙입니다 이 평행구절로 볼 수 있는 요한복음 12장 사절에 보면 가론 유다가 이 불만의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실 평상시 자신이 꿈꿔왔던 메시아상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다 며칠 뒤면 또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이거는 절대 자신들이 꿈꾸던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못 봐도 바리세인 사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분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반응이 여러분 너무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분을 낸 것은 이번에 처음이 아닌 거죠 시동각 그 도로 지방에 이방여인 가나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나왔을 때도 분을 냈고요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이 데리고 예수 앞에 정말 예수님이 안수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할 때 그때 어린아이들 데리고 나왔을 때 화를 냈습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기름 부음의 중요한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했고 며칠 뒤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정말 예수님 앞에서 오직 물질에 집착하고 자리 싸움에 집착하고 그 증거가 본문의 허비라는 표현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9절에 보면 향류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은 가난한 자 돕는 기부적성 구제보다도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아마 제자들이 본 이 반응과 같지 않겠습니까 물질들여 시간들여 우리가 전도하고 현장 나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걸로 보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참 놀라운 거죠 충격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말했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자들이 지금 마리아를 향해서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 앞에 순익 앞에 동기 앞에 내 본심 내 체질이 그대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우리의 이 쓴뿌리 같은 체질이 이렇게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참 가장 나쁜 사람은 내가 헌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도 안 하지만 하겠다는 사람 같이 부신학 심어주고 끌어내립니다 나도 죽지만 상대방도 죽이는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 보금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가로뉴다 마리아를 비판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굉장히 돈에 민감하죠 해계입니다 해계 그러니까 금방 300대 날이면 계산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비판은 부신앙의 산물이고 죽이는 것이고 원짓을 깨는 것이다 라고 목사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돈깨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로뉴다 절대 그 돈으로 300데나리온 내는 향유판동 갖고 가난한 자 도와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인마의 포켓 했겠죠 내 손에 넣어야 되는 그 돈 돈을 훔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 사단이 그 틈을 파고 들어간 겁니다 제자들의 반응과 달리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신 겁니다 신적의 능력으로 이미 다 그들의 마음을 이미 동기를 아시고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에게는 좋은 일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그야말로 예수님이 기뻐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인정받는 행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의 뿌리가 어딥니까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이 낭비가 아니라 옥합이 두 개 있었으면 두 개 깼을 거고 세 개 있었으면 다 갖고 왔을 겁니다 그 얘기는 낭비가 아니라 참 기쁨이었던 것이 여러분들이 항상 요한복음 12장 이 평행구절을 같이 보시면 좋은 것이 마르다 그 집에 잔치 벌어졌을 때 마르다 굉장히 일하고 분주했죠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와 함께 있는 자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정말 그 말씀에 입각해서 은혜를 받은 자만이 모든 계산 인간적인 계산을 초월할 수 있는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마르다 콤플렉스 생각합니다 늘 분주해요 뭔가 일은 해요 많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분주하는데 결국은 그 은혜 고갈됩니다 그 내가 하는 헌신의 출발점이 내 열심 내 기질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남으로부터 뭔가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말씀으로부터 은혜의식으로부터 출발한 헌신인지를 항상 우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제자들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냥 이론화되게 들린 겁니다 기적과 치유의 역사 체험했지만 은혜의식 고갈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축만 받아야 됩니다 결국 원니스를 깨고 시험에 왔을 때 풍전 등어의 삶처럼 한 번 풍랑 일면 꺼져버리는 겁니다 결국 가론 유다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낫다 지금도 여러분 비혼의 아이콘으로 기억되지 않습니까 사다리 밀가부르듯이 요구하여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대 여정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비밀 10가지 신앙 발판 9가지 소통 5가지 확신 천도자의 삶 62가지 그리고 하늘보좌의 플랫폼인 교회까지 너무도 이 메시지들이 많이 또 여러분 사이트에 들어가면 많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7대 여정을 통해서 은혜가 여러분들이 이끄는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회를 붙잡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류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인이라 자 예수님께서 대소개 시간표가 이제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놓치고 단순히 기독교의 본질은 구제봉사 선행이다 이러한 종교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상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정말 본질을 놓쳐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양념 역할을 하는 정말 비본질로 까는 그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구제봉사 300대나리운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돈은요 300대나리운동을 3천번 갖다주고 만번을 갖다줘도 돈으로 구제로 절대 살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이 구원의 문제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 대속이고 부활이었던 거죠 저는 참 이 나설의 가정이 복되다 나설을 여러분 죽었던 자 살렸습니다 살릴 건 왜 죽였겠습니까 처음부터 죽이지 않 그냥 처음부터 그냥 죽을 일도 없으면 되지 않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바로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주가 되시는 것을 증인 삼으시기 위해서 나설은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준비하는 귀한 가정으로 구속사 성취에 쓰임받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헌신의 행위는요 한 번 온 그 기회를 정말 구속사에 쓰임받는 헌신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늘 말씀에 깨어있는 자는요 이 헌신의 타이밍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보해도 되는 기회인지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기회인지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그 타이밍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죽음에 그 몸에 향유를 바르는 풍습이 이스라엘에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안식구 첫날에도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자체를 이 무덤에 오지 않습니까 배단이 가난한 자들의 집이란 뜻처럼 이 헌신은 참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와 환경 수준과 상관없이 은혜가 있는 자가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중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열어가신다는 거죠 가론 유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을 치중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한 자리씩 깨찰 생각만 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찾다 보니 드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믿음의 액션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 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비단 물질이 아니더라도 시간과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달란트를 드려서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제 6월절이 지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까 하는 걸 예수님이 이미 수차례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속사 성취에 마리아처럼 주욕으로 쓰임받겠습니까 가루니아처럼 악욕으로 쓰임받겠습니까 헌신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음 기회로 미룬다고 해서 또 그 시간표가 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백만원 하고 싶어도 십만원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백만원이 아니라 지금 원하시면 하나님 지금 십만원 받으시는 거죠 헌신의 타이밍입니다 지금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룰 시기를 분별하는 그 지혜가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강단 말씀 참 평상에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마리아의 헌신은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단하는 헌신입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헌신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트리는 겁니다 오빠가 죽었을 때도 오빠 시체에 바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빠에게도 바르지 않았던 그 향유 옥합을 그 향유를 망설이지 않고 주장 없이 깼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값비싼 향유보다 더 컸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능동적이고 자원적인 헌신이었지 누가 등 떠밀려서 했던 헌신은 아닙니다 등 떠밀려서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안 하니야 삽비락골이 납니다 기껏 헌신하고 드리고도 여러분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한 헌신이죠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의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해왔다 힘을 다하여 여러분 은혜 충만한 자 늘 감동이 넘치는 자는 뭐든지 다 패스 패스 단 한의 패 드려도 드려도 부족한 겁니다 이게 드러날까봐 오히려 내 헌신이 드러날까봐 창피합니다 그러나 은혜의식이 고갈된 감격 없는 종교생활은요 인색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리아의 헌신은 주님이 인정하는 헌신 정말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는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기준에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헌신이 아니라 주님은 마지막 때 나 너 몰라 왜 그거는 내 열심 내 기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헌신 이건 바리사니 서기관들 더 많이 하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헌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드려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구제봉사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뒤로 가셔야 되거든요 이 타이밍을 볼 줄 아는 거죠 그리고 비방을 이기는 헌신입니다 나는 못하다도 남이 하는 거 보면 여러분 부럽기도 하고 조금 못된 마음으로 시기 질투도 안 보죠 우리가 뭔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우리를 응원하는 자도 있지만 반드시 방해하는 자들도 있고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에 우리가 민감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평가를 받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 여러분 불신자 아닙니다 헌신하고도 망하는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성령을 해방하고 정말 체면의식 자존심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온전한 헌신의 주욕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즉시로 사단은 틈타거든요 오늘 드리겠다는 마음 먹어도요 내일 되면은요 50% 마음 날아갑니다 즉시로 실행하고 도전해서 예비된 축복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마리아닌 보금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헌신의 모델로 영원히 기억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보금이 증거되는 현장에 대등하게 마리아의 이름이 항상 오르고 있습니다 평범한 잔치로 끝날 수 있죠 내 병 고쳐줬으니까 감사합니다 나 살려줬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일회성 잔치로 끝날 수 있었던 잔치가 지금은 기념비적인 자리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구속사 드라마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보았고요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것을 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는 이 원단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됐습니다 나의 전부를 드렸던 도전 사실 말하기에는 도전도 아니죠 당연한 거였겠지만 그런 내 입을 크게 여는 믿음의 액션을 사실은 기념비적인 영원히 남는 응답 성경 속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남는 응답으로 영원한 응답으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절대 하나님은요 공짜 받지 않습니다 갚아주십니다 본당 헌당과 237나라 5천 종족 보구마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하나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바로 헌신의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성취됐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세계보구마 재림 이 사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이 기회를 보는 영증의 눈이 열려서 바로 헌신의 타이밍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이렇게 중직자로 헌신하시고 하셨을 때 교회에서 나오는 광고를 들을 때 어 이거 나한테 하는 광고야 라고 늘 들렸고 그래서 헌신하셨던 말씀이 저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 목사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기회를 붙잡는 자의 특징은요 모든 교회 광고가요 나한테 하는 거로 들리고 내가 먼저 솔선해야지 거룩한 영적인 욕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 가득했던 향유 향기도 며칠 지나면 날라가겠죠 그러나 헌신의 향기는 하나님 나라와 후대 앞에 기념비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조차도 바라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리 싸움하고 있었지만 물질에 집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높여버리셨습니다 스스로 나를 알아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리를 구하는 헌신 앞에 우리를 서미스로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일을 감당할 보금경제 빛의 경제 237 절대경제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52조 강단 말씀 붙잡고 영적 감동 상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헌신해야 될 그 빈 곳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헌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헌신의 결과는 영원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와 오천 종족 보금화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담겨지고 또 도전하셔서 영원토록 기억되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